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김현우 기자와 첫 번째 이슈 짚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김예린 변호사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공정위 현대차 현장 조사 공정위가 어제 현대차 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를 조사 중입니다. 글로비스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 연결돼 있어서 공정위 조사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먼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현대차 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공정위는 현대차 그룹이 현대글로비스와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3표가 현대차 그룹의 원자재 거래에서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3표가 거래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3표 부당 지원 의혹은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정의선 부회장의 부인인 3표 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 정지선 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3표를 부당 지원한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3표 산업, 남동레미콘, 3표 PNC 등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정봉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열사들이 현대글로비스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운송 비용을 지불했다면 부당 지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 수석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로 꼽힙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2001년 현대글로비스 지분 59%를 30억 원에 확보했는데요. 현재까지 지분 부분 매각과 현금 배당으로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이 300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글로비스가 그룹의 물류 사업을 거의 독점하면서 급성장한 덕분인데요. 또 향후 현대차그룹의 구조 개편에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병 뒤에 정 수석 부회장의 지분율을 높이려면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김현우 기자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김예림 변호사의 생각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현대차가 처벌받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 간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값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변치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법적 제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기업을 상대로 일값 몰아주기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될 걸로 보십니까?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국세청이나 공정위관의 관련 기관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일값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고, 정부가 재벌개혁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서 예전보다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그룹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